제19회 한산대첩기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16강전 단국대학교와 순복음 총회신대회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양 골키퍼, 김홍은, 김화중, 김병현, 이현우, 김동욱, 이재성, 정재상, 윤근영, 김민재, 최석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범준 골키퍼, 문준희, 안수혁, 김민수, 최재형, 최민석, 구동국, 이정현, 주현준, 박선웅, 박지성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휘슬과 함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순복음 총회신학대학교, 오른쪽에 단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헤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아크정명이에요. 박스 한쪽, 슛! 망하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좋은 기회를 한 차례 만들어봤거든요. 주현주 선수인데요. 안수혁, 안수혁,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아크정명,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어허, 자, 강태영 선수가 빠르게 한 번 전달을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헤더로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한 번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박지성 선수, 남대와 8강전에서 맞붙겠습니다. 김민재, 가운데 돌파, 김민재 슈팅! 왼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단국대도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에는 김민재 선수가 단국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한 번의 연결,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좋은 터치, 오른쪽 측면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슛! 골!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아, 지금 크로스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예열을 가했었던 김민재 팀의 선제 득점을 안겨줍니다. 전반전 23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 속에서 선제 득점 단국됩니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자, 좋은 터치 이후에 이현우 선수의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입니다. 아, 김범주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정재상, 김병현 선수죠. 내줍니다.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슛! 골철! 뒤쪽에서 스텝오버 그대로 얼음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현우의 슈팅. 오른쪽에서는 이현우, 왼쪽에서는 김민재. 자, 지금도 이 낮고 빠른 크로스. 슈팅 굴절 이후에 빠르게 기어 변속을 가져갔었던 이현우 선수였습니다. 김민재, 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돌파, 갑니다. 김민재, 오른쪽으로 그대로 슈팅! 슈팅! 벗어납니다! 김병현의 슈팅! 자, 김병현 선수는 코너킥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완벽하게 슈팅 기회가 있었고. 아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원터치로 풀어나옵니다. 공격 기회, 김화중. 본인이 직접 합니다. 김화중. 꺾어줍니다. 아크 장면. 그대로 슈팅! 정면입니다! 터닝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골키퍼 장면. 자, 당국대 선수들이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고. 마지막에는 정재상 선수의 터닝 슈까지. 최민석.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한산대 첩기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16강전. 당국대학교와 순복임 총회의 신학대학교의 전반전은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한자리를 차지하는 팀은 어디가 될지 양 팀의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당국대, 오른쪽에 순복음 대학교입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낮게 갑니다. 그대로, 자, 뒤쪽에서 떨어졌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강태양 골키퍼. 자, 안수혁 선수가 한 번 놓친 공을 쇄도하기 위해서 달려들어봤는데 자, 강태양 선수가 여기에서 한 번의 처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김홍인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가운데로 돌아섰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대로 왼발 슈팅! 막힙니다. 강력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던 구동국 선수입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박스 한쪽 슈팅! 구동국 왼발 감아줍니다. 길게 갑니다. 슛!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정훈 선수에게 겨냥을 해봤는데 자, 뒤쪽에 완전 자유롭게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쪽 공간 밀어줍니다. 그대로 깔아줍니다. 슛!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기회! 자, 전경진 선수에게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요. 단 3번의 패스로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 강태양 골키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돌파! 아크 정면 슈팅! 높게 떴습니다. 왼발 슈팅을 가져갔었던 이재성 선수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가운데로 김병현 그대로 슈팅! 김범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동욱 선수를 거쳐서 오른발 한 골이 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감아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골! 아,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군요. 날카롭게 킥이 이어졌습니다만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김민재 제천했어요. 잡아놓고 내줍니다. 오른쪽 공간이 있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한 번 시도해봤던 정재상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 돌아서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던 김병현 선수였고 그리고 정재상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까지 이재성 내줍니다. 아크 정면 정재상 치고 들어갑니다. 슛! 골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정재상의 슈팅 자, 지금도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재상 코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순복음 대학교 역습기회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박세원 박세원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잡아놓고 슛! 골! 통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라정훈 섰습니다. 기어코 통점 이제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자, 결국 단 한 번의 카운터 어택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라정훈은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 경기 시간 84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 속에서 동점이 터집니다. 자, 박세원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결을 시켜줬고 라정훈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 완벽한 마무리로 동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벤치로 몰려가서 김동욱 감아줍니다. 헤더! 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돌파 시도합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재성에 갑니다.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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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1대1 이제는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첫 번째 킥컵! 앞쪽에는 김범준이 버티고 있습니다. 갑니다. 쇼팅! 들어갑니다. 김병현 선수가 쉽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하게 타이밍을 빼앗아 냈고요. 그리고 순복음 대학교에서는 첫 번째 킥커로 최민석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로서 오늘 정말 많은 활동량 그리고 좋은 수비를 여러 차례 보여줬었던 최민석 선수입니다. 갑니다. 최민석 슛 들어갑니다. 양 팀의 1번 킥커 모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제 득점을 기록했었던 단국대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킥커입니다. 본인의 빠른 발을 활용해서 오늘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만들어갔던 김민재. 앞쪽에는 김범준이 있습니다. 김민재. 단국대의 두 번째 킥커. 갑니다. 김민재. 김민재 슛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꽂아넣었던 김민재. 이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김민재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순복음 대학교의 두 번째 킥커는 전경진 선수입니다. 앞쪽에는 강태양이 있습니다. 전경진 갑니다. 전경진 슛 들어갑니다. 기도 세리머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경진. 정말 한가운데로 꽂아넣었던 전경진 선수였고요. 두 팀 모두 현재까지는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국대의 세 번째 킥커 김홍은. 오늘 센터백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김홍은. 김홍은 슛 들어갑니다.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골키퍼가 가는 방향을 보고 반대편으로 차 넣었던 김홍은. 그리고 동점골의 주인공 순복음 대학교의 세 번째 킥커는 라정훈 선수입니다. 경기 막판에 약간의 부상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어떨까요? 라정훈 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퍼펙트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양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라정훈 선수였고요. 단국대의 네 번째 킥커 정재상 선수가 들어섭니다. 오늘 중거리 슛과 함께 박스 안쪽에서도 여러 차례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재상. 정재상. 흔들어 보고 있는 김범준. 정재상 슛 들어갑니다. 양 팀 모두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태양 선수가 상대하는 순복음 대학교의 네 번째 킥커 주장 안수혁 선수입니다. 정말 많이 뛰고 정말 이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안수혁 선수인데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안수혁. 갑니다. 안수혁. 안수혁. 안수혁 선수는 이 슈팅을 성공으로 이어가면서 김범준 골키퍼와 한 차례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과연 이 응원이 김범준 선수에게 전달이 됐을지. 다섯 번째 킥커 단국대학교. 김동욱 선수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날카로운 킥을 보여줬었던 김동욱.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숏 들어갑니다. 방향은 알고 있었던 김범준. 하지만 그걸 뚫어내고 있었던 김동욱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5대4. 승복엠 대학교의 다섯 번째 킥커. 여기에서 성공을 시킨다면 서든데스로 이어지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단국대회 승리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킥커 문준휘 선수입니다. 문준휘와 강태양. 강태양과 문준휘의 맞대결. 갑니다. 문준휘 문준휘 슛 들어갑니다. 이제는 서든데스. 스코어는 5대5. 여섯 번째 킥커. 김화중 선수입니다. 김화중 선수입니다. 오늘 측면에 위치하면서 정말 많은 오버래핑을 보여줬던 김화중. 김화중의 슛은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꽂아 넣었던 김화중. 현재까지는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단국대학교. 순복엄대학교는 박세원 선수가 여섯 번째 킥커로 나섭니다. 라정호 선수의 도움을 만들어줬던 박세원. 갑니다. 박세원 슛. 막힙니다. 이렇게 8강으로 가는 팀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마지막에 흐름을 넘겨줄 수도 있었던 상황. 박세원. 갑니다. 박세원 슛. 막힙니다. 이렇게 8강으로 가는 팀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마지막에 흐름을 넘겨줄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마지막에 강태양 선수가 박세원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이렇게 8강전 무대를 밟게 됩니다. 단국대학교는 이렇게 되면서 호남대와 8강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경기 단국대학교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